자, 이제 새해부터 여러분들의 몸을 한결 더 가볍게 만들어 드리고요. 몸은 가벼워지지만 입맛은 정말 든든해지는 두부 탕수와 달걀 토마토 샐러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부 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부 탕수는 두부를 이용해서 탕수, 우리가 알고 있는 탕수육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고기가 들어가서 탕수육이고요. 오늘 한 건은 두부로 해서 두부 탕수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부가 이렇게 보시면 단단한 두부가 있죠? 좀 단단한 부침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기를 먼저 이렇게 정해주시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수분을 완전히 빼주셔야지 튀김할 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분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두부를 펼쳐놓고 한 입 크기 정도로 네모나게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다가 살짝 밑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위에다가 그래야 수분도 빠지고 그래서 이 수분을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럼 몇 분 정도 두는 게 좋을까요? 한 10분 정도 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파를 썰면 되고요. 냉장고에 열면 양배추도 있을 거고요. 또는 오이 같은 거 있으면 오이를 썰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렇게 크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셔도 돼요. 이거는 청피망인데요. 안에 있는 씨는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노란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네, 파프리카도 쓰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탕수육을 이제 시켜먹고 난 다음에 사실 이게 또 기름에 튀긴 거라서 고기라서 먹고 나서 약간 소금이 좀 더부룩하고 늘 우리가 하는 얘기. 아, 맛있게 먹어도 왜 이렇게 소화가 안되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두부를 이용해서 두부 탕수를 드신다면 한결 더 소화하기에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소화도 좋지만 영양도 많잖아요. 영양도, 그렇죠. 단백질 덩어리니까요. 네, 굉장히 단백하고 누구나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탕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재료까지 손질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를 한번 줘볼까요? 네, 이번에는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사실 이 탕수육 소스는 이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탕수육 소스가 기본적으로 새콤달콤이죠? 네,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색깔을 붉은색으로 준비를 하려고 이거는 케찹이에요. 토마토 케찹 넣어주시고요. 한 2큰술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굴소스예요. 아, 굴소스. 네, 없으면은 간장으로 쓰셔도 됩니다. 굴소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식초. 식초. 새콤한 맛이 있어야 되니까. 달콤, 달콤. 그다음에 이거는 설탕이에요. 설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저는 꿀을 조금. 꿀까지요. 네, 꿀 한 숟가락 넣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단맛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잘 섞어서 숟가락으로 녹여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 소스만 가지고는 끓이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조금 물을 보태주게 돼요. 그래서 생수 한 컵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보니까 소스 만드는 게 뭔가 어렵고 복잡하고 따로 사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냉장고 열면 다 있는 것들이라서 참 좋네요. 그렇죠. 늘 있는 재료들에 기본 양념들에 그걸 가지고 쓰시면은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배합 비율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은 네, 쉽게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부 물기가 빠졌나 한번 볼게요. 이 키친타올이 흥건히 젖었네요, 저렇게. 그렇죠. 여기 보면 수분이 빠지면서 조금 물기를 한 번만 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는 건 위쪽에서 살짝 퍽퍽퍽하면서. 그렇죠. 두부는 생각보다 많이 부서지고 으깨지니까요. 가볍게 눌러서 해주게 되면 수분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분, 전분, 녹말가루, 감자 녹말도 좋고요. 고구마 전분도 괜찮아요. 이거는 튀김가루예요. 튀김가루. 이게 육류가 아니고 부드러운 두부이기 때문에 제가 튀김가루에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약간 물기, 수분기가 살짝 있어서 튀김옷이 잘 입혀지겠네요. 그렇죠. 튀김옷이 잘 입혀집니다. 튀김옷을 너무 두껍게 입히지 않아도 되고요. 잘못하면 두부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이 오히려 깨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털을 때도 살살살 이런 빵에다가 대고서 털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은 튀김옷을 약간 좀 이렇게 얇게. 그렇죠. 이렇게 먹는 게 또 많은 분들 그렇게 드시잖아요. 그렇죠. 얇게 먹는 게 오히려 요즘에는 또 유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겉면에 붙은 덧가루, 튀김가루를 조금 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럼 저는 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 두부탕수가 옆에서 보니까 간단하네요. 쉽게 해야지 돼요. 조리법이 복잡하면 다들 싫어해요. 다들 싫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 튀길 수 있는 채소는 이렇게 채에다가 옮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튀기나 봐요. 최대한 채소도 씻은 다음에 물기를 뺀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래도록 튀기는 게 아니고요 살짝만 익혀줄 거예요. 맛있겠다. 네. 이때 온도는 180도 온도가 적당한가요? 170, 18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보니깐 데치는 느낌으로 살살살해주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데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받쳐 놓을게요. 이렇게 받쳐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여기다가 두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사실 이게 보다 보니까. 네. 우리가 탕수육 먹을 때도. 뭐 당연히 뭐 온 입에서 튀기는 건 알겠지만. 네네. 이 채소를 튀겼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따로 없고요. 없네요? 볶다가 해주셔도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초보자들은 이 볶을 때 너무 익히거나. 그러면은 이 색깔이 조금 색감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데쳐서 기름에다가 살짝 데쳐서 해주시면은. 그런 색감도 높일 수 있고. 윤기가 좀 저르르 흐르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섞기만 해주시면 돼요. 마무리할 때. 일단은 튀겨지는 동안에 한쪽 옆에서 소스를 끓여보도록 할까요? 아까 여기 보시면 미리 섞어놓은 소스 재료가. 있어요. 이거를 팬에다가 옮겨주세요. 약간 이 소스는 졸여준다라는 느낌이 맞는 거죠? 중요한 거는 충분히 끓여야지 되고요. 그리고 소스가 꺼룩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걸쭉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색이 나오기 시작하죠? 무슨 음식이든 따뜻한 음식은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 나는 것처럼. 이것도 금방 튀겨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약간 호흡 물면서 팍팍팍팍팍 이렇게 먹어야 맛있죠. 자 여기 소스가 이제 끓으려고 하는데요. 이 소스를 덜 끓이면은 농도 마치기 참 힘들고요. 그 윤기나는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끓인 다음에 물룽말을 넣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소스를 한번 저어서요. 자 물룽말. 물룽말을. 네 언제나 쓸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저어주셔야 돼요. 네 아래 외에 고루고루 섞어주셔야지만 예 가란 것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 정도만 넣어서 빨리 풀어주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은 두부를 활용해서 두부 탕수를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소스 만드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두부로 했지만 다른 거를 또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거를 이용하셔도 돼요. 고구마도 좋고요. 고구마도 좋고요. 버섯도 좋아요. 버섯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농도감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한 숟가락 정도 더 넣습니다. 이건 박암에서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만 건져서 기름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으로 이게 치우쳐지지 않게끔 잘 풀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아까 튀겨서 해놨던 거를 넣고서 불을 꺼주시면 돼요. 아 불을 끈 상태에서 채소를 같이 볶아주나요? 채소는 이미 다 익었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담아보도록 할까요? 벌써 끝났나요? 끝났어요. 자 저는 그럼 완성 접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약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네 아주 쉽죠. 자 그거를 기름을 다시 한 번 뺐어요. 귤도 요즘에 아주 맛이 좋을 때죠? 맞습니다. 그래서 귤도 조금 이렇게 바닥에다가 깔아주셔도 돼요. 소스를 옆에 놔두니까 탕수 소스의 냄새가 주먹집에 온 느낌이네요. 탕수육은 너무 좋아하지만 고기 먹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 희소식일 것 같고요. 다이어트에 아주 좋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중국집에 탕수 시켜 먹으면 꼭 애매하게 남아요. 그렇죠. 이렇게 먹으면 남는 음식도 없고요. 이런 거는 주말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만들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부 탕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요리인 것 같은데요. 새콤달콤 바삭한 두부 탕수가 완성이 되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달걀 토마토 샐러드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스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요거부터 손질을 할게요. 좋습니다. 토마토와 달걀을 토마토를 우선 껍질을 벗겼어요. 껍질을 벗기는 방법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죠?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하면은 껍질을 쉽게 벗길 수가 있죠. 왼 면에다가 칼집을 조금 넣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등분을 저는 이렇게 잘라볼까요? 이렇게 칼질이 서투르면 얘가 조금 맨질맨질해서 미끄러워서 썰기가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해주시는데 혹시 씨가 조금 걸려서 조금 빼야 되겠다면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런 크기로 한입 크기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계란이에요 계란 오늘 완숙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에그 커트죠?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하면 노른자가 요렇게 부드러워. 삶아봤어요. 그다음에 채소를 조금 볼게요 샐러드용 채소는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썰어진 것도 봉지에서 여러 가지 종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쓰셔도 되고요 오늘 준비한 야채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채소죠 이게 뭔지 아세요? 치컬인가요? 어우 너무 잘하신다. 맞아요? 네 잘 맞추셨어요. 치컬이 우리가 샐러드감으로 아주 괜찮고요. 요거는 또 뭔지 아세요? 요거요? 잠시만요. 야 이거 많이 봤던 친구들. 자 이거는. 요거는 마치 우리나라의 어린 열무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열무는 아니고. 아니고? 루꼴라라는. 네. 오랜만하네요. 루꼴라요? 네. 채소인데요. 이름이 어렵네요. 피자 드실 때 위에다가 채소를 많이 올려주기도 하죠. 맞다 맞다 맞다. 그다음에 요거는 쌈채소 중에서 겨자에요 겨자잎. 겨자잎이요? 네. 요렇게 톡톡톡. 이게 그럼 겨자 만들 때 나오는 겨자에요? 네. 매운맛도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제 요거는 양상추 전부 아시죠? 네. 요것도 그냥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톡톡톡. 네. 잘라 놓으시면 조금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네. 가끔 이렇게 불안 쓰는 요리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요. 요자. 요자죠. 그래서 오늘 요자 요거는 어떻게 해서 판매되는 거냐면요. 차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잘게 다져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건지고요. 건지를 한 5큰술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자 방법만 생각나는 게 저희 멤버 중에 한 친구가 유에세이를 잘못 읽어서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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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는 뭐죠? 요거는 그 유자청인데요.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봤어요. 요것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은. 그 향이 더 좋아지겠네요. 좋아지겠고요. 또 요거는 양파. 다진 양파. 곱게 다져서 양파를 조금 넣어주시면은 소스가 더 맛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레몬? 레몬즙. 네. 레몬즙 넣어주시고. 단맛으로 설탕. 조금 넣었어요. 올리브유. 그렇죠.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요렇게 해서 골고루 잘 섞겠습니다. 달콤한 유자청에 레몬즙이 들어가서 새콤한 맛까지 더해진 것 같은데요. 요즘 사실. 네. 샐러드 제가 한번 사먹어보려고 했는데. 돈이 한. 5,6천원은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죠.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몰랐나 싶을 정도로. 네.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요렇게 유자 드레싱을. 집에서 만들어 먹게 되면. 진짜 얼마 안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조금 간이 필요하면은.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간을 맞춰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다 조금만 넣을까요? 네. 약간만. 조금만 더 쓰죠. 더 넣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소금하고 설탕이 잘 녹으면은. 네. 됐어요. 요거를 차갑게 넣으시려면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쓰시면은 더 좋겠고요. 일단은 물기를 한번 툭툭 털어주는게. 싱겁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요. 야 이거를 막 버무리는 것보다. 요렇게 쌓아서. 네. 또 해 주시니까. 더 푸짐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조금 무거운 이런 채소들은. 접시 바닥에다가 조금 이렇게 해주는게 더. 이렇게 해서. 에그도 조금 곁들여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소스만. 소스만. 뿌려주시면 돼요. 네. 한번 뿌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접시 가장자리에다가도. 바깥에다가도. 뿌려주시면 되고요. 너무 좋네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달걀토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입은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지만. 칼로리는 뚝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두부탕수와 달걀토샐러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붉은색 뭐 초록색 그리고 흰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건강식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행복을. 제 입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가 있어야 되니까. 밑에 있는 거를 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걸 푹 찍어서. 자. 약간의 그 어떤 튀김가루가 얇게 쌓여졌잖아요. 그래서 살짝 바삭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있어서. 일단 씹는 식감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까 이 채소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름 살짝 데치듯이. 기름에 이렇게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씹는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부드러움과 아삭거림이 같이 또 공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드시면 좋을 것 같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부뿐만 아니라. 버섯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또 함께 적용하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저는. 샐러드. 입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달걀 토마토 샐러드를. 네. 일단 달걀 토마토니까. 제가 달걀과 토마토를. 이렇게 집어서. 오. 오.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이 유자 드레싱이. 여러분들 이 레시피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큼하고 정말로 새콤하고 달콤하고 상큼함이 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이 소스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걀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 채소들이. 더 맛있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드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드레싱으로 해서. 맛있게 드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한 주 동안 정말로 건강하고 맛있는 또 음식. 또 새해 맞이하면서 알려주셨는데요. 네. 2020년에는 최협이를 더욱더 자주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이특 씨하고 같이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자, 이특 씨 전화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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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